네 그러고 또 한 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첫 굉장히 화이팅이 좋네요. 송모암의 서브 네 송모암 만만치 않아요. 7 서브 아 네트에 걸렸어요. 아 네 약간의 자 송마음 네트 받고 나가는 자 한방이 몇 년 동안 두 선수의 맞대결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대각선 시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퍼붓는 송마음 맞받아 치는 지은 채 자 아렐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송마음입니다 아 두 선수의 눈을 띌 수 없는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아 송마음 선수의 저 빠른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지금 올라온 선수인데도 테이블에 붙... 아 또 한 번 서브 범실 네트 이번에 다시 걸리는 지은챈 지은챈 백핸드 아 이번엔 서브 통했네요 한 점 차 5대 6 아 6대 6이 됐어요 네트에 걸렸어요 서브 득점 접속하는 송마음 선수 좋아요 서브 득점 지은채가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채가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 점 추격 지은채 흑이 없이 살짝 대는데요 야 이번에는 정말든 송마음 선수가 떴어요 벗어났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은채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갑니다 네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마음 또 한 번 송마음 놓쳤어요 백핸드 탑스피인 송마음 선수의 두 번 지은채 서브 네트 맞고 나가는 지은채의 3대2에서 하나도 도망 내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공격 성공 송마음 실언 공식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은채 지은채 자 그 굴용이 느껴졌던 송마음이었고요 좋아요 지금 또 들어갑니다 4대5 역전을 허용한 지은채입니다 들어가세요 살아있어요 지은채 마무리 이곳 탄목적 체육관이고요 저희는 좋습니다 여전에서는 단체전 상대를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송마음 선수였습니다 이야 이번에는 직선이었어요 이번 대회에는 없는 송마음 지은채의 한 템포 빠른 공격 성공했습니다 지은채 서브 지은채 서브 바로 갑니다 자 랠리 영구에서 지은채 승리 송마음 직선 커스텀 송마음 선수의 성향은 속전속결인 것 상관 지은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채 선수의 성향에서 쫄기 지은채 선수 상관 형 지은채 선수 지은채 선수 지은채 선수 지은채 선수 송마음 점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 상황 또는 이기고 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3번의 복식의 형태가 완전 달라지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원홀. 성마음 대각시선 코스. 기수로 구사를 하네요. 그렇군요. 상대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고. 아 지은채 강력. 아 길었어요 지은채. 실점을 내준 지은채. 동점입니다. 이번엔 성마음의 백핸드 벗어납니다. 다시 지은채가. 성마음 공략 성공. 4대4. 아 랠리 속에서 또 한 번 포인트. 나갑니다 지은채. 네. 네. 기다려야겠죠. 선수들이 또 이런 고비들 좀 넘어가면 빨리 또. 지은채. 성마음 바로 공격. 성마음. 7대5 2점 차. 자 이번엔 지은채가 잘 받아칩니다. 아. 성마음. 직선으로도 하고 대각선으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죠. 공을 3구에 많이 했었고요. 찹니다. 아. 아. 서브 득점. 매트에 걸렸어요. 매치 포인트. 성마음은 이 경기 다음 매치. 어. 공식도 뛰어야 돼요. 들어갔어요. 매트 맞고 들어가는. 아. 아. 예약راft. ались요?